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트위디아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사실 쇼윈도 부부였다. 이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살고 싶어서였다. 고 고백하면서 이들의 이혼을 향한 관심도 증폭됐습니다. 스타 부부를 둘러싸고 소문만 무성한 쇼윈도 부부의 실체를 그것도 셀프로 드러낸 초유의 사태니 말이죠. 살고 싶어서 이혼했다. 라고 말하는 지연수와 일라이의 재회는 모두에게 의아함을 안겼지만 부부간에 내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일말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두 사람은 이혼서류의 도장을 찍기 직전의 부부처럼 여전히 삐걱거리고 있었죠. 일라이가 미국으로 떠나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단절됐고 지연수가 아들을 홀로 키우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유대는 오로지 지난 결혼생활에 대한 책망이 전부였고 지연수는 서글펐고 일라이는 억울했습니다. 방송을 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쟤네들 지금 뭐하는 거지? 싸웠다가 울었다가 또 안 왔다가 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드라마를 찍어라. 우리 이렇게 싸워요. 우리 이렇게 화했어요. 보여주기식 쇼가하고 싶은 거야? 관종들. 지연수는 일라이를 아직도 못 잊는 것 같고 아들에게만 하는 남편이 야석할 뿐이고. 주구장창 미국에서 있었던 서운함만 이야기하는 지연수의 중간 역할 못하고 찌그러졌던 일라이.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고부간의 갈등인데 미국에서도 그건 안 바뀌나 보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사실 일라이가 한국에 돌아와 우위혼투에 출연하게 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보고 싶었던 아들과의 만남이었죠. 이미 틀어진 부부 사이야 돌이킬 수 없다 치지만 이혼 후 2년 동안 아들을 볼 수 없었던 아빠의 마음은 어찌 감당해야 했을까요? 아무리 어리고 아무리 철이 없는 아빠라지만 아들에 대한 마음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들과의 만남 또한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일라이는 이번 방송 출련을 끝으로 미국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가족은 이미 함께 살지 못할 거라는 이유에서죠. 지연수는 아들이 아빠와의 만남 후 앞으로 또 만날 것을 기대할 것이며 아빠가 떠난 후에 빈자리를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혼자 키워내야 하는 엄마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고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이들 가족이 만나는 모습이 잠깐 보여졌는데 아들 민수의 아픈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빠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눈앞에 벌어지리라곤 아마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연수 일라이는 웨이토록 가슴 아플 이혼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가슴 아픈 재회를 예상했다면 이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연수는 일라이의 일방적인 통보라 말합니다. 지연수가 잠시 비자 문제로 한국에 나와 있을 당시에 남편 일라이는 전화로 이혼을 통보했고 이에 지연수는 몇 시간을 엎드려서 빌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법적 이혼 재판 시 일라이는 법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홀로 이혼 절차를 마치고 깊은 서운함을 느꼈다고 하죠. 그렇게 지연수는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아들과 월세를 살며 마스크 공장에서 알바를 한다고 방송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라이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일라이는 전화로 이혼하자는 말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죠. 미국에서 싸우다가 한국으로 아내가 잠시 떠나는 상황이었고 공항에서까지 내리싸웠다고 그 상황을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워 미국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미국에 와서도 자꾸 부모님과 트러블이 생기니 그러면 일라이가 돈을 벌어 한국으로 보내겠다고 했고 그렇게 지연수에게 아이와 한국에서 지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연수가 오히려 그럴 바엔 이혼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먼저 꺼냈고 공항에서의 언쟁, 그것이 통화의 연장이 된 것이지 자신이 전화로 최초 통보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같은 상황 속 서로 다른 기억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요. 서로 다른 기억으로 서운함을 느꼈을 두 사람 특히나 아이를 혼자 키워내야 하는 엄마의 입장에선 무섭고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터 부부라는 사이는 한 번 틀어지면 영영 안 보는 사이가 될 수 있지만 자식과 부모는 그게 안 되는 사이죠. 그렇다면 두 사람은 왜 미국까지 가야만 했을까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미국까지 가야 했던 걸까요? 사실 두 사람은 결혼과 동시에 부부에는 살림하는 남자들의 출연에 단란한 가정을 공개하며 미국에 있는 일라의 가족을 만나는 모습이 방송됐던 바 이들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은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바로 지연수가 전환 시댁과의 생활은 정말이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연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은 돈 안 주고 쓰는 한 여였고 약속과는 달리 자신에게 일자리도 주지 않고 분감하자 없던 일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방송에서 지연수는 이혼까지 한 마당에 더는 가슴에 담아두고 싶지 않다는 듯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재결합의 희망도 아이의 아빠를 되찾아주겠다는 희망도 일단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날 투명인간 취급하고 말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 내 기분 생각해봤어? 나는 너네 가족한테 ATM기였어. 감정 쓰레기통이었고 너네 집 로봇이고 돈 안 주고 써도 되는 한 여였어. 너한테는 좋은 부모지만 나한테는 사기꾼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죠. 이게 아무리 사실이라도 방송에서 낱낱이 까발려지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지연수의 거침없는 폭로의 일라인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우리 가족 사기꾼으로 도둑놈으로 만들지 마. 이제 못 참아. 라고 경고하며 지연수를 노려봤습니다. 한 사람의 끝없는 분노, 이를 견디다 못해 결국 도망을 택한 한 사람이 눈앞에 그려지는데요. 그게 바로 이들 부부였던 겁니다. 아무리 극한 전쟁터라도 전후 한 명 없이 싸우기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수는 일라이와 미국으로 갔을 때부터 시부모님은 이미 일라이와 지연수의 이혼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부부의 이혼을 시부모님이 계획한다.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일라이는 미국에 간 이유를 너무나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당시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을 이기기 위함이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왜 부모님이 우리의 이혼을 계획하겠느냐며 그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줄곧 한국에 홀로 남은 지연수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이혼 통보 후 돌연 한국을 떠난 남편 일라이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뿐이었죠. 그런데 일라이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이들이 서로의 기억이 다르고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또 각자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만을 강조해 말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간 지연수 입장으로 방송을 해왔기에 그녀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다고 믿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라이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어린 가장으로서 지치고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 어떻게든 극복해보려 했으나 그 속에 부모님이 있었고 내가 아니면 전혀 모를 고부 갈등이 두 사람의 발목을 잡은 듯합니다. 중간에서 샌드백이 된 느낌이었다는 일라이 미국 가면 힘들 거라는 걸 본인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던 그 마음 만약 그때 파지에서 시부모와의 트러블로 힘들었을 지연수를 한 번만 안아줬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요 그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겁니다.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겠죠. 일라이는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혼은 했지만 가족이 아닌 건 아니지 않냐 민수가 내 가족이고 당신은 민수 엄마다. 여전히 우린 가족이고 난 내 가족을 지켜야 된다. 여자로서는 아니어도 여전히 아들의 엄마인 그녀를 사랑한다. 고발입니다. 하지만 지연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나는 너를 똑같이 선택하고 사랑하고 그 시간 보냈을 거야. 라고 말이죠. 아직 서로의 가슴 깊이 남아있는 사랑 표현 방법은 달라도 서로에 대한 마음만은 아직 식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이렇게 먼 길을 떠나기 전에 매국 면에서 서로 단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갔다면 지금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가슴이 아프네요. 살면서 배우고 살면서 깨닫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두 사람의 이야기 두 사람의 보다 행복한 앞날을 응원하며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